춘천시와 서산소년면회 2개 팀을 참가하고 2015년도에는 청주시,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세종시, 17년도에는 공주시로 추가로 참가하면서 총 7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해그런치 플레이 페이스볼 클럽은 각 지역 등 소년들에게 야구 지도는 물론이며 유니폼을 포함하여 야구용품 일체와 같이 등을 지원하고 영구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초등학교 등의 국제를 통해 유소년 선수를 선발 분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이 8개월간 매주 2회 야구를 배우는 유소년 야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 화해그런치의 선수로 뛸 수 있는 우리 이글래치 단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산 하나 이글래치와 김성 하나 이글래치, 그리고 서산 성현 하나 이글래치, 출천 하나 이글래치, 청주 하나 이글래치, 세종 하나 이글래치, 그리고 마지막은 홍주 하나 이글래치까지 우리 총 7팀의 이글래치 팀으로 분양이 되며 2018 현화 이글래치 베이스볼 클럽을 8개월 동안 함께 이어갈 우리 단원들과 그리고 우리 명예의 선수들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이 완료가 되면 팀와 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팀 소개를 해드릴때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부터는 하나 이글래치 선수들이 직접 각 팀의 명예의 주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유소녀 선수들과 스킨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예의 주장 선수들을 설명하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보게 될 텐데요. 유성 이글래치의 명예의 주장은 김태균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이글래치의 명예의 주장은 윤규진 선수 성현 이글래치의 명예의 주장은 안영영 선수 춘천 이글래치의 명예의 주장은 최재훈 선수 청주 이글래치의 명예의 주장은 정은아홍 선수 세정 이글래치의 명예의 주장은 이용규 선수 마지막으로 봉주 이글래치의 명예의 주장은 성광민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왔어. 그럼 지금부터 각 특별 이글래치 데이스볼 클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기만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하나 이글래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산 하나 이글래치는 서산시의 원활한 지원에 흘리고 제6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산 이글래치 단원들과 그리고 북폰부 부실장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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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추철시와 추철시 체육회의 원활한 시원에 이비고 제5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철하나이블레치 단원들과 정인복 사무국장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주하나이블레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남 병암산성통상소와 용남초등학교 산성초등학교의 원활한 시원에 이비고 제4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청주하나이블레치 단원들과 이해수 교장선생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하나이블레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원활한 시원에 이비고 지난해 새롭게 찬다 이비고 제3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세종하나이블레치 단원들과 이명택 교장선생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하나이블레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주시와 신관초등학교의 원활한 시원에 이비고 올해 새롭게 찬다 이비고 제2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공주하나이블레치 단원들과 이용한 교장선생님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7개의 팀을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2018 하나이블레치 7개의 팀의 팀기 전달과 기념구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이블레스 박종원 단장님께서 유소년 주장에게 팀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팀 한 팀 팀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성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종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주 이글레치에게 팀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산 이글레치의 명예의 주장 선수들이 기념골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류성 이글레치의 명예의 주장 팀태균 선수는 류성 이글레치에게 복을 전달해주시면 되겠고요. 서산 이글레치에게는 유기진 선수가, 송영 이글레치에게는 안영현 선수가, 충천 이글레치는 최재원 선수, 청주 이글레치에는 정우라운 선수, 세종 이글레치에는 미옥규 선수, 다시 한 번 더 우리 명예의 주장 선수들에게, 명예의 주장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1위글레치 7개 팀 창단을 축하하는 합동시구가 있겠습니다. 각 단장님들께서는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신호를 받으실 우리 단원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서 도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8 하다 이글레치는, 하다 이글레치는, 하다 이글레치 선수들과 함께, 더욱더, 실력을 달고 담당하며, 야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함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우리 단장님들께서는,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서, 네, 시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춘타야의 박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하지 마라. 지금 못 잡는거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으로 오셔서, 오늘, 2021 하다 이글레치 7개 팀에, 창단을 축하하는, 네, 기념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산, 유성, 성현, 춘천, 청주, 세종, 봉주, 이글레치에, 우리 선수난들의, 부상없이, 앞으로, 많은, 네,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해 주시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자님들과, 그리고, 우리 단원분들, 그리고, 하늘의 미스 선수단도 함께, 모든 분들이,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네,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머니 뭐하세요? 귀여운 아들머니 뭐하세요? 사진 찍어줄게요. 우리 하나, 이글레치, 베이스 볼, 클럽을 축하하기 위해서, 클럽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 이글슨 선수단도, 모두 합방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